건기가 지속되는 6개월 가량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초원. 한낮의 태양은 불화살처럼 뜨겁습니다. 지치긴 어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꺼이 그늘이 돼줍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물가에 도착한 마오노 가족. 가까이서 본 새끼들은 지난 우기에 비해서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줄인 배를 물로 채울 수 있는 오늘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매에게 건기는 가혹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루 온종일 사냥감을 추적하는 어미들. 이 순간 가장 절실한 것은 새끼들에게 먹일 양식입니다. 열심히 쫓았지만 화산에. 열심히 쫓았지만 화산에. 열심히 쫓았지만 화산에. 며칠씩 굶었기 때문에 그 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씩 굶었기 때문에 그 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딴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고 했는데 오리가 방정이었는지. 눈치챈 임팔라마저도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리 들쑤시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얻은 것이라고는 쓰린 상처뿐. 이리 들쑤시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얻은 것이라고는 쓰린 상처뿐. 그래도 다쳐서 돌아온 어미의 뺨을 어린 자식이 가만가만 오르만져줍니다. 건기를 버티는 것이 점점 힘겨워집니다.